자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드리께요. 자 지금 만들어봤는데 자 이거 맨 처음에 사용자가 실행해가지고 루트를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디스페처 서블릿으로 가요. 디스페처 서블릿 자 그 작업이 웹.xml에 기술된다고 그랬죠? 웹.xml 가보면 요게 서블릿 맵핑이에요. 사용자가 루트로 들어오면 app 서블릿 얘를 실행하라는 이야기에요. 이 서블릿으로 보내라는 의미에요. 근데 얘가 어디 뭐하는 애냐 디스페처 서블릿에요. 요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거고 얘가 스프링 클래스 중에 하나인거죠. 많은 클래스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루트로 오면은 디스페처 서블릿이 실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작업들 서블릿.context.xml 요 디스페처 서블릿 실행되면서 얘의 xml을 또 실행시켜요. 걔가 보면 어떤 작업 하냐면 컨트롤로 등록 작업 한다고 그랬어요. 어노테이션 드라이븐 해가지고 컨트롤로 등록 작업하구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등록할 서블릿 작업을 해요. 패키지 작업을 해요. 여기 등록된 애들이 컨트롤러로 등록이 돼요. 다른데 만들면 컨트롤러 동작 안해요. 여기 등록된 애들만 컨트롤러로 동작해요. 그래서 반드시 클래스에 컨트롤러 붙이고 해당 패키지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패키지 있으면 컨트롤러로 컨트롤러로 동작 안해요. 그리고 컨트롤러 예외사항을 주고 싶은 애들 주소 리소스 등록해 주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루트 어쩌고저쩌고 루트 어쩌고저쩌고 하면 디스페처 서블릿에서 여기 기술된 부분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맵핑이 있으면 이거 복사해서 아까 만들었구요. 계속 작업이 끝나면 홈을 리턴하고 있죠. 요 내용도 서블릿 컨테스트에 있어요. 요 주소에 있는 JSP 리턴된 문자열의 앞에는 얘 뒤에는 얘 붙여서 홈점 JSP가 실행이 되고 종료가 돼요. 그럼 사용자가 홈점 루트로 오면 홈점 JSP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예전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사용자가 루트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러면 루트 통해서 오는 애들 전부 디스페처 서블릿이 동작을 해요. 맨 처음에 루트로 들어오는 순간 프로젝트 실행하는 순간 디스페처 서블릿이 생성이 되구요. 핸들러 맵핑 컨트롤러에 등록되어 있는 맵핑을 찾는 거에요. 핸들러 맵핑 처음에 루트로 와서 디스페처 서블릿 동작하고 화면을 주겠죠. 두번째 루트 뭐 어쩌고저쩌고 오면 디스페처 서블릿이 받을 거에요. 경로를. 핸들러 맵핑이 일어나요.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랑 실제 해당 컨트롤러의 메소드 찾는거죠. 찾는 작업이 일어나요. 있어야 동작하겠죠. 없으면 404 에러가 뜨겠죠. 없는 페이지라고. 핸들러 맵핑. 주소 맵핑하는 거에요.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를 맵핑하는 거구요. 맵핑이 끝났어요. 핸들러 어덥터. 이 어덥터라고 어덥터라고 붙어있는 클래스는 이렇게 떠들어요. 시끄럽게 아침부터 계속 떠들네요. 자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해야 돼요. JSP는 몰라도 돼요. 맞잖아요. 스프링을 알면. 그리고 본인들 뽑을 때 JSP라고 써놔도 가보면 스프링하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귀찮아서 JSP라고 써놓은 거에요. 초인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귀찮으니까. 스프링 모르면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써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써보면 알아요. db도 jdbc 안 써요. 마이바티스 쓰면 jdbc 못 써요. 귀찮아서. 안 쓴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스프링. 옆발은 벌써 스프링 끝났어요. 여러분들보다 한 3개월 3개월 늦게 시작한 반? 옆발은 거의 끝났어요. 앞에 거 안 하니까 저는 왜 하냐면 바로 설명해보면 페이지도 못 만들어요. 대충 설명해주면. 그래서 천천히 나간거에요. 천천히. 정신 차리고 jsp 마무리를 줘야죠. 알면 프로젝트 기간 중에 알면 거의 24시간 안에 끝나요. 모르니까 이게 헤매고 있는거에요. 알면 24시간 안에 거의 다 끝나요. 안 끝나면 본인들이 안 한거지. 몰라서 그런거에요. 알려면 좀 찾고 싶으면 옆사람하고 백날 얘기해 봐야 답이 안 나와요. 문제를 찾아요. 물어봐요. 옆사람한테 물어봐서 명확한 해답이 열려지면.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들 필요가 있어요. 모르는거에요. 그냥 공부를 해요. 책 펴서. 누가 떠드는지 몰라서 그러는거에요. 알면 가서 조용하게 얘기해 줄텐데. 계속 꿈실험되네. 아침부터. 정신 차려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스프링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그리고 이 내용 이 내용 이것도 거의 스프링을 내가 오래 했으니까 이게 그림보고 설명이 되지. 이거 설명 못하는 지가 만든 pt인데 지들이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강사 중에도 90%가 넘어요. 거의 없어요. 뭔지 몰라요. 왜냐면 나는 옛날부터 프로그램에서 클래스 이름만 봐도 대충 뭐하는거지 느껴져요. 맵핑 연결하는거죠. 어덥터 끼우는거에요. 어덥터 클래스 어디에 쓰냐면 자 우리 어떤 클래스를 상속 받아서 인터페이스를 상속 받아서 구현하면 인터페이스에 클래스들이 엄청 많아요. 아 메소드들이 엄청 많아요. 10개 20개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상속 받아서 구현하려면 10개 20개 구현해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용자가 구현 안해도 동작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중간에 낀 클래스들이 있어요. 20개 다 구현 아무것도 내용 없이 구현해요. 왜냐면 그래야 여기서 구현하지 않아도 동작하니까. 그런 클래스가 어덥터 클래스에요. 뒤에 어덥터 부르는 애들은 인터페이스에 메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리 구현을 다 시켜놓은 클래스에요. 그 다음에 얘를 상속 받아서 재구현하는 그런 클래스에요. 이거 뭐냐면은 맵핑 주소 보면 함수에 여러개 있죠. 모델도 있고 뭐 나중에 리퀘스트 리스판스도 받아와 쓸 수 있어요. 매개변수로. 근데 안 써도 동작하고 써도 동작하잖아요. 뭐 그런 작업들 예 직접 상속 받으면 어때요. 반드시 30개 되는 메소드 다 재정의해야 되죠. 근데 아무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재정의한 클래스를 다시 상속 받아서 쓰면 어떻게 돼요. 20개 다 재정의할 필요 없죠. 필요한 것만 재정의해서 쓸 수 있죠. 그런 형태의 클래스가 어덥터 클래스에요.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맵핑 주소 옆에 매개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끼워서 넣는 거에요. 끼워서 넣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맨 윗줄이 해결되는 거죠. 맵핑이랑 매개변수랑 자 이거 여기서 찾은 맵핑 주소 가지고 해당 컨트롤러 메소드를 실행해서 DB 연결하고 해가지고 모델앤뷰 돼있죠. 아까 모델 되었죠. 모델앤뷰라는 애가 또 있어요. 어차피 모델이랑 뷰랑 합친 거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모델 화면에 데이터를 심어줄 데이터고요. 뷰는 JSP 자체고요. 자 이렇게 리턴 되면은 컨트롤러가 실행이 끝나서 디스페처 서블릿으로 가서 뷰 리졸버 동작을 해요. 얘 하는 일은 뭐에요. 만약에 홈이라는 문자열이 리턴이 되면 앞뒤로 경로를 추가해서 실제 홈이라는 파일에 위치한 주소를 만들어주는 작업하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 뷰를 클라이언트에 보여주죠. 자 이거 모르면은 뭐 이거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몰라도 뭐 관계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뭐 10년차 20년차 경력자들 만나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빅페이지 만들고 컨트롤러 만들고 맨날 그것만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경력이 많다고 알 수 있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알 수 있냐 모르냐가 결정돼요. 몰라도 뭐 관계 없어요. 그냥 복사해서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용자가 주소를 입력해요. 뭐 A라는 주소를 입력해요.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맵핑 컨트롤러에서 맵핑된 주소를 찾아요. A라는 애가 있나 찾았어요. 그럼 A가 필요로 하고 있는 객체가 뭐가 있나 확인해요. 여기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메소드가 찾은 애의 컨트롤러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그럼 여기서 각종 DB 작업, 비즈니스로직 작업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줄 화면에 데이터를 모델에 담고 뷰를 선정해요. 어떤 화면을 보여줄건지 선정해요. 얘는 리턴 값으로 하구요. 모델은 여기서 맵핑된 데이터 넘어온 해에 추가해주고요. 이 기술된 리턴된 뷰 값으로 실제 경로를 찾아요. 뷰 리절버가 그 다음에 합쳐져가지고 클라이언트의 화면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는데 이해 안되시면은 옆사람하고 물어보고 왼사람도 모르면 손잡고 오세요.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처음 근데 이걸 이해하는데 책에 없어요. 있는 책을 못 봤는데 이런 내용 있는거 도영상황자들이나 좀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해요. 그리고 실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게 너무 꼬여 있어서 자 아까 하던거 이어서 계속 또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리플라이 하나 리플라이 좀 jsp 하나 추가해봅시다. 자 유 아더 jsp 파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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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고 컨트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보세요 복사하고요 리플라이 막아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다르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모델 직접 모델에 담아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턴 맵핑 주소가 아 이거 리턴 맵핑 주소 잘못됐네 리턴 맵핑 주소가 리플라이로 가게 되어있죠? 그런데 종종 중간에 바꿔야 될 경우가 있어요 담는 내용들을 포도에서 바꿔야 될 경우가 있어요